0891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넥스턴바이오입니다. 넥스턴바이오 은 동사는 2000년 설립된 cnc 자동선반 제조 및 판매 기업임 동사의 사업부문은 cnc 자동선반 단일 부문으로 구성됨 매출 유형은 제품, 상품, 기타 등으로 구분됨 제품 매출은 자동차, 선박엔진, 통신 부품 및 의료용기기 등에서 발생함 cnc 자동선반 국내 시장은 한화기계의 독점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동사의 진입으로 현재 과점 상태에 있으며 동사는 37% 내외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7월 설립되어 cnc 자동선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자동차, 통신장비, 의료 부품, 전자가전 업종 등에 사용되는 주축 이동형 cnc 자동선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최대 가공능력 67mm의 제품을 개발하는 등 성장 대형 cnc 자동선반, 임플란트 전공 가공기, 초정밀 가공용 제품 등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cnc 자동선반에 국내 수주가 부진하였으나 중장비 부문 자회사인 롤코리아의 편입 영향 등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 대시 유언재료 및 외주 가공비 증가 등에 따른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기타 수지 개선 등에도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에도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와 티르키 예향 주축 이동형 cnc 자동선반의 수주 확보, 롤코리아의 편입 효과 지속 등으로 매출 신장세 이어갈 듯. 2023년 9월 4일 기준 장마감, 넥스턴바이오의 시가 총액은 71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넥스턴바이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09위입니다. 넥스턴바이오의 상장 주식 수는 940만 3535주입니다. 넥스턴바이오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넥스턴바이오의 퍼은 2.5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2.5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67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9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8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4배, 1715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억원, –24억원, –3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4억원, –44억원, –47억원입니다. 넥스턴바이오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4번지 95%이고 유보율은 472.8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4.55이며 전일 대비해서 20.84 더하기 0.8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9.26이며 전일 대비해서 0.58-0.0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스턴바이오의 2023년 9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5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450원보다 1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71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